밤늦게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그쪽 정보부의 북주선 잡자가 있어 동민? 모두 철회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밀이 셌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 그것도 윗선에 두더지가 있다 용의자를 사 사람하고 어떻게 해? 임질이 되지 말았어야죠 이 시간부로 24시간 두 검정부처 너 하는 짓이야 응하지 않으시면 동림으로 관주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랬고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박병호 차장이야 김 차장은 미친 것 같습니다 나 사찰해 거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 내가 모른 것 같다 내가 모른 것 같다 내가 모른 것 같다 그 시도구님이라고 생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